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미 상원사법위원회는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오펙플러스를 자극하기 위해 위험한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오펙플러스는 미국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유가는 배럴당 300달러까지 치솟게 될 것이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치솟고 있는 유가가 정말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다시인지 아니면 미국의 잘못된 정책 다시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는 또다시 폭등할 위기에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트리플에이는 지난 5월 20일 휘발유의 평균 가격이 갤런당 4.58달러로 과거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소폭 상승의 갤런당 4.6달러를 기록 중이지만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사는 라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7달러 83센트 리터당 2617원의 반은 주유소까지 등장해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수준으로 인한 우리나라 주유소 평균 가격보다 높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갤런당 2.985달러 정도였던 그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년 새 50% 가까이 폭등하면서 리터당 1530원대로 치솟아버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일 100만 배럴의 비축율을 반년간 풀겠다고 발표했지만 수요가 몰리면서 이번 주 주말에는 기름갑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비교해 월등히 저렴했던 미국 휘발유 가격이 한국 수준까지 상승한 것은 이상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이든 정권은 휘발유 가격 급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WTI-1U 선물 가격은 약 1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휘발유 선물 가격은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휘발유 가격 폭등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위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는 지난 3월 초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5월에 들어서는 10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를 오륜일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도 높은 감염 대책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와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따른 러시아산 원유 공급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지난 5월 12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의 감산 영향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석유가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공급 혼란이 비춰지고 있긴 하지만 중동 산유국과 미국의 생산량이 점차 늘고 있는 데다 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공급 부족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반면 미국 변화 휘발유 가격의 고공행진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 석유가스협회 스튜어트 회장은 지난 50년간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바이든 정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스튜어트 회장의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탄소와 관련된 공약을 내세운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석유 생산 활동을 제약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석유기업과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육아급 등에 힘입어 미국의 석유기업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석유회사들에게 증산을 감하게 압박하지 못하는 길레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도 휘발유 가격 폭등에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성 유비축에 스키할 방출을 하고 있으며 방출된 원의로 미국의 재고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유럽에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매 휘발유 가격은 전혀 떨어질 기미를 꼬이지 않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너무 치솟은 탓에 수요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내 재고는 계속 줄고 있고 5년 평균치보다도 적어졌습니다. 미국 점유소는 드라이브 시즌을 앞둔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휘발유 생산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물품 부족으로 비젤 항공유 수송유 등이 증산에 쫓기면서 휘발유까지 생산할 여유가 부족해져 버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정제기업들은 탈탄소 움직임이 가속화된 가운데 투자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유전 개발 등에 대한 투자 부족은 인식되기 시작했지만 가솔린 등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서도 투자 부족에 따른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라이브 시즌을 앞두고 정제 능력 부족으로 휘발유 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 올여름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6.2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장 큰 과제는 감염증이나 이민 문제가 아니라 기록적인 물가 3승이었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의원들은 휘발유 가격 폭등에 우려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오펙과 러시아 등 대산유국으로 구성된 오펙플러스는 지난 5월 6일 증산 목표를 하루 43.2만 배럴로 소폭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오펙은 오펙플러스의 맹우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논조가 감해지고 있지만 정치 지도자의 의향이나 여론의 동향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 말 여론조사 결과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러시아가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듭된 증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오펙플러스의 자극을 주기 위해 미상원사법위원회는 지난 5월 5일 석유생산수출 카르텔금지노팩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미 법무장관이 오펙플러스 등을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노팩법안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안건이 폐기돼 이번에도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얼어붙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유에 의해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제루이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은 지난 5월 9일 미국의 휘발유 가격 급등을 오펙플러스 탓으로 불리지 말라며 노팩법안이 통과되면 오펙과 미국과의 소송전이 벌어져 유가는 배럴 땅 200에서 300달러까지 삼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압둘라 아지르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어서 노팩법안은 휘발유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록적인 기름값 폭등의 원인이 미국의 정책 결과라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 한 바이든 정권은 궁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미국이 자동차 산업 핵권을 잡으려고 그러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다 끌고 가 자동차 회사 끌고 가 반도체도 끌고 가 독일과 일본 자동차 산업에 종말이 오는 건가 폭등 조짐이 보이면 주유소는 이미 폭등시켜버리는 현실 오늘 주유하면서 입이 쫙 벌어지더구만 미국 정책을 떠나 여기 베네수엘라 한국이 공들이면 지금 중국이 엄청 공들이고 있음 생수보다 싼 기름값 경제력이 없어도 차는 있음 진짜 중국 고물이라도 굴러가기만 해도 범퍼가 달달 바닥 긋고 가는 차도 기름만 있어도 가정에서도 산업에서도 무기도 나라 전체가 부자된 느낌 하지만 여긴 기름만 풍부 다른 건 떨어짐 나라 전체가 망한 느낌 중국 한국이 기름만 확보하면 지금보다 경제력이 엄청 좋아질 텐데 중국보다 한국이 먼저 유가가 폭등하여 올라가면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쟁력이 올라감 결국 개솔린 차들의 종말이 다가온 국제 유가를 계속 올려야 시장이 전기로 돌아서기 때문에 국제시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앞으로 계속 유가를 올려서 화석연료를 더 이상 채구하지 않도록 노력하려는 의도인 현재로서는 생산량을 차츰 줄여가는 게 강건인데 막상 이유 없이 주라면 기존 유가의 존 회사들의 반발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이다 뭐다 조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세계시장은 결국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시장의 유통 중인 고부가 유가를 버릴 수 없는 카드였을 뿐이다 디젤 항공류 등의 증산에 쫓기면서 휘발유까지 생산할 여유가 부족해져 버렸다 원래 원유를 정유하면 등유 기젤 경유 휘발유 다 나오기 마련이다 어느 하나만 더 증산하거나 감산할 수 없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기젤유 수요가 급증했을 때 휘발유가 남아도라 수출했던 적이 있다 즉 기젤유를 증산하면 휘발유도 따라서 증산된다는 것이다 그나마 유가를 억제해주던 상하이 봉쇄가 이제 끝나갈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120 이상 오를 것입니다 물가 상승은 현 집권 세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빨리 전기차를 상형화해라 큰일이다 미국은 기름값을 지속적으로 올리면 어떻게 하냐 미국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국민들은 괴롭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